고마쉘이 내가 5분간 보여준다 했는데도 못 믿는다고? 니 누구야?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윤도현이? 예 뭐라고? 윤도현입니다 니가 윤도현이라고? 누가 윤도현이래? 그럼 갑자기 목소리 왜 이래? 니 누군데? 사실 한석균다 한석규라고? 도라앉네 어휴 이러내셨 뭐하는 놈이야 너 녹음기 털어났나지? 어딜 만져? 야 건드리지마 어휴 뭐하는 놈이야 이거 어휴 뭐하는 거야 니 정체가 뭐야 인마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 니들이 개바스를 알아 아자구 인마 내는 먹어봤잖아 정체가 뭐야 이선균이라고 하는데요 이선균이? 예 말해봐 동걸레 하나 맞네 뭘 맞을 자식아 어? 주현 선생님? 어쩐 일이세요? 사실 윤도현입니다 장난친거지? 나가 인마 어휴 이러내셨 그 말야 어머니...어메어 어머니...어메어...